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채비 장기 투자자들께서는 걱정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기분이 상당히 나쁠 흐름이 나오고 있을 뿐이다. 걱정을 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제가 이렇게 계속 방향을 잡아드리고 하는 부분은 HLB는 특성이 아주 고약합니다. 아주 고약하기 때문에 지금 방향을 한 번 잡으면 올리기 위해서 내리고 내리기 위해서 올린다. 그게 거의 명확하죠. 명확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는 좀 잘 읽어내기만 하면 주식수를 늘려가면서 장기로 가져가도 되겠구나. 그리고 HLB가 약속을 반드시 지키지 않는다라는 또 그런 부분이 일관성이 있죠.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일관성이 없이 어떤 때는 약속을 지키고 어떤 때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그렇게 한다면 이거 뭐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더 어렵겠죠. 그렇지만 약속은 절대로 지키지 않는다라는 철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향을 좀 더 잘 읽어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장기 투자자분들은 방향성을 모른다 그러면 어차피 그냥 계속 홀딩입니다. 어차피 그냥 강홀딩이다. 강홀딩이다. 계속 그랬을 텐데 이제는 방향성이 좀 보입니다. 어떤 단서를 가지고 아 이거는 확실하다. 이렇게 갈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좀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을 한 거죠. 그래도 나는 이제 뭐 가남 진해되는 거 볼 때까지 너무나도 계속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관계없습니다. 어차피 이제 큰 산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수익 극대화가 좀 아쉬울 뿐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회원님들에게도 계속 말씀드린 게 팔고 그냥 팔면 허전하다라고 하시죠. 그리고 이제 큰 산들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팔고 어떻게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움직인다는 게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죠. 그리고 엄청난 실행력이 필요한 상황인데 좀 이제 잘 생각을 해보면 이런 부분들이 분석이 된다 그러면 수익 극대화를 해볼 말이죠. 수익 극대화라는 게 주식 숫자를 좀 늘려서 계속 가져면 되죠. 늘릴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숫자를 최대한도로 좀 늘려가지고 다시 그대로 편입을 하면 천주 있던 거 백주, 천이백주 이렇게 늘릴 수 있으면 늘리는 게 최고의 투자가 되겠죠. 가남앤데이 승인신청은 합니다. 왜 안 하겠습니까? 이거 안 하면 언제까지 하면 어쩌고 하는데 그런 거는 뭐 약속 안 지키는 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맨날 안 지키죠. 백프로. 그러니까 일정은 절대 지키지 않는다. 그렇지만 때가 되면 하겠죠. 그리고 이제 VGFR에 대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또 약진을 하고 있죠. 지금 면역항제 반응율을 높여준다. 라는 부분이 다시 아주 제대로 증명이 또 되고 있기 때문에 각광을 받고 있죠. 이 면역항제 정말 좋습니다. 이게 이 면역항제라는 게 부작용이라는 부분이 크게 없죠. 부작용이라는 부분이 크게 없는 그런 상황이고 효과도 너무 좋고 또 대개 이제 화학항제 이런 거에 비해서 머리가 빠지고 너무 힘들고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면역항제 이 자체가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면역항제 정말 좋습니다. 면역항제를 도와서 적응 반응율을 높여준다. 라고 하면 정말로 필요하죠. 정말 필요한 약물이 되는 겁니다. 그게 VGFR 저해제 리보세라닙이 되는 거죠. 다시 이제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병용이 돼서인데 이 면역항제 반응율을 가장 강력하게 보조해줄 수 있는 제 역할을 그대로 다하죠. 보조해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그런 약물이 VGFR 저해제다. 이런 부분이 다시 부각이 되고 있죠. 이런 부분들과 그러고 이제 강력하게 버티는 것은 이걸 보고 버텨라고 했죠. 리보카넬 간암일상 무려 면역항제 조합입니다. 단독보다도 리보카넬 이 조합이 훨씬 더 강력한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가장 정말 강력한 상황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거의 완벽하죠. 완벽한 그런 상황 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 이제 정리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이 데이터 가지고 NDEX 승인이 될까 안 될까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안될 가능성 보다는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너무 큰 걱정을 할 필요 없다. 이미 주가가 지금 많이 밀려 내려와 버렸죠. 많이 내렸는데 내려와서 이제 얘는 다시 못 올라간다 라고 하면 이거는 정말 걱정을 심각하게 할 만한 상황이지만 얘는 그렇게 간 적이 없습니다. 패턴이 내려와서 올라가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죠. 내려오면 반드시 올라간다. 내리면 반드시 올라가죠. 내리면 반드시 올라가. 내리면 반드시 올라갑니다. 이런 부분을 잘 잡아낼 수 있는 시그널이 포착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면 이게 지금 수익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죠. 천주가 여기서 팔고 제대로 타점 잡아서 팔고 했으면 주식수가 천주가 이천주 되죠. 그렇게 하다 이제 큰 산이 나올 때 이제 리버세라닙의 이런 약진 이런 부분 엔데이 승인 신청 그리고 승인 이렇게 이제 가게 되면 정말로 이제 큰 정말 큰 수익이 나겠죠. 그렇게 되면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엘도속 흐름이 좀 더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다 그려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신에 이렇게 많이 끌고 내려오게 되면 어디 부분 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정도 이제 많이 끌고 내려와서 그 다음에 밀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또 나오겠죠.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이게 뭔가 잘못되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잘못되어서 박살이 나는 흐름으로 간다 그러면 그건 이제 정말로 어떻게 하지 뭐 이렇게 겁을 낼 수 있겠지만 이거는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단지 이제 지금 안 좋은 부분은 뭐냐면 숫자를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이 상황 을 포착했을 때 이게 이제 뭐 다른 분들 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주식수를 늘리는 작업을 할 때 나만 못한다 그러면 좀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짜증이 나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반반입니다. 제 예상대로 될 수도 있고 제 예상대로 안 될 수도 있죠. 많이 그냥 올라가 버리면 낭패죠. 근데 이제는 거의 제가 재료의 크기와 주가의 흐름 이런 부분 세력의 의도 이런 부분이 잘 보입니다. 잘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우리 회원님들은 제가 계속 케어를 해드리니까 숫자가 이제 좀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자신 없는 분들은 또 그렇게 할 만한 여건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장기로 들고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지금 어차피 큰 산은 나올 거기 때문에 메이저는 간암이죠. 메이저는 간암입니다. 간암이라는 부분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 간암가지 올라가면 꽤 큰 상승이 당연히 나오겠죠.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재료 사이즈가 크면 그에 걸맞는 주가 흐름이 나오게 될 겁니다. 지금은 주식소를 늘리기 위한 그런 작업이 좀 진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점도이고 이 부분도 이제 거의 근데 이제 보면 적은 수준이 아닙니다. 얘는 파동을 하도 크게 타기 때문에 여기서 내려오는 게 거의 30% 35% 내려오는 30% 정도 내려오는 수준이 되는 거죠. 30% 정도 내려오는 수준이니까 이걸 잘 잡으면 숫자를 많이 늘릴 수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미 지나가 버렸다 라고 하면 내릴만큼 내리면 다시 행복을 하든 바로 올라가든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게 될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당연히 재료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중간에 한번 올려서 먹고 내려서 먹고 한번 했을 뿐이다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